여러분 지금 월드스타이시잖아요. 아휴, 그쵸? 네, 맞죠. 보통 좀 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지네요, 형. 완벽해, 완벽해.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야, 너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사랑하냐? 막 방법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막 최고로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화질의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잘생긴 거 아닌가요? 역시, 세상에. 안녕하세요, 네. 뭐, 댓글에 보면 뭐, 우주최강 잘생겼다, 뭐, 네. 잘생겼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제 맘에 들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 자기를 사랑한 거죠. 희귀하다. 자기 마음에 들게 생겼다. 거울 보면서 속진아, 넌 진짜 오늘도 끝내준다. 어떻게 이러냐? 저런 캐릭터예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읊어줘도 너 자체를 더 사랑하겠지.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맞지, 맞지. 진짜 이런 방법을 찾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저와 대화를 하진 않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거울을 보고 딱 이랍니다. 딱 거울을 보고, 아, 자세히 해가지고. 아, 속진아 이렇게 잘생겨서 어떡하냐. 아, 부럽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껴안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 너무 뽀뽀하셔도 되고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 호기심 의상 있잖아요? 예. 그 의상이랑 가장 잘 어울렸던 분이 있다면 한 분. 이건 제가 또. 아, 맞습니다. 모자가.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 제가 또 이제 뭐. 뭔가를 써요? 네, 되게 약간 밝지 않나. 응.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뾰루지가 잘 보이네? 아, 뭐 어때? 이 안경이 잘 안 어울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패션은 돌고 돌아요. 그런 약간 그런 발언들은 조금 약간 집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이게. 얼마나 예쁜데 이게. 먼저 어디서나 시선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네, 그럼 저를 설명하도록 저는 방탄고의 아이돌. 언제나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위풍당당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오, 지금 약간 진짜 뭔가 아이돌 같아요. 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너의 숨결을 내 마음이 뭐가 되고 있어. 아... 아... 아이돌 나온 댄스였어요 방금. 아, 네. 괜찮은 거 아닌가? What do you do if you forget a dance move? How do you cover it up? How do you cover it up? It's not in my vocabulary. 아, 네. 아, 네. 그 일상적인 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보석을 뭐, 형, 집에 막 보석 있어요? 다이아를 막. 제 자체가 보석인데 왜 보석이 필요할까요? 가장 최근에 부끄러웠던 적은? 3초 하네요 3초 하네요 어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어 난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가자 꼴이 너무 작아 아니 그래서 자세상 형 월드 와일드 핸섬이니까 괜찮아 어? 조명을 해줘야지 남탄인데 그렇지 형 우리가 볼품이네 이거 상관입니다 이 전기를 우리가 찍고 조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후광이 비치는데 비치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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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 핸보컬 그럴수 conceived 25 21 20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